경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양팀 벤치의 치열한 또 응원전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국 때 같은 경우에는 탑에서 안준현 선수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지역방울을 썼는데 고려대가 석.. 제대로 움직였는데.. 외곽 쪽에서 석점을 만들어줬고요. 고려대도! 오늘 양팀 선수들 석점으로만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육 외곽 쪽으로 스크린 걸어줬고요. 석점 들어갑니다! 벌써 3개째 3점 주시도록..